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맨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코그램 6040원에 10%요. 피코그램 6040원에 10%군요. 네네네. 오늘 갑자기 급등을 해서 이유도 모르겠거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추락을 해가지고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오늘이 끝인지 또 한참 더 기다려야 될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이 종목이 오늘하고 올라갔던 이유를 혹시 모르세요? 네네,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수처리 필터 사업을 하고 있죠? 네네네. 저는 평소에 이 종목을 매수할 때 혹시 회사에 대해서 좀 보고 매수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매수를 하시나요? 이거는 TV 보다가 저평가인 종목이기 때문에 타도도 좋다라는 TV에서 보고 제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매입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 회사가 지금 뉴스만 딱 봐도 나와요. 중국 정수기 시스템 전문기업 중에 케이네이처 헬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하고 지금 로얄티 계약을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이익 기대감이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거기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5,99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건데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지금. 아쉬운데 애초에 이 종목을 안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피코그램이 자, 보세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죠. 이렇게 밑에 보면 화면 보이죠? 거래가 잠깐 들어오죠. 이렇게 거래가 들어올 때 말고 그 중간에는 어때요? 거래가 거의 보이지 않죠? 네. 저도 진짜 가까이서 봐도 잘 안 보일 정도의 거래예요. 그렇다는 건 이 종목은 거래가 평소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탁탁 들어올 때마다 탁 치였다가 또 빠지고 탁 치였다가 빠지고 이런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을 매수, 매매하기가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언제 수급이 또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또 언제 빠질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피코그램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애초에 매매를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매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보고 있으면 못 빠져나와요.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거 언제 팔까 여기서 매수를 얼마 걸어놓을까 걸어놓을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못 팔아요. 올라오다가 팍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애초에 올라올 때는 꼭 매수가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부터 해서 5,900원에 한번 걸어놔보세요. 5,900원으로? 네. 그런데 이게 오늘 팔릴지 아니면 또 이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다음에 팔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런 반응이 올 때 반응이 나오는 거 보이잖아요. 보이면 그냥 쳐다보면서 매수가 계속 올리지 마시고 매도가 올리지 마시고 그냥 5,900원에 걸어놓고 그냥 딱 닫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팔고 나와야지. 단가를 낮추지도 말고요. 맞아요. 그냥 5,900원에 걸어놓고 파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단가를 낮출 필요는 아직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올라갔다가 꼬리 물었죠. 어제도 꼬리 물었죠. 네. 그런데 오늘 올라가지 않던가요? 꼬리를 물면 보통 5,900원에 얼마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꼬리를 물면 사람들은 또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또 올라갔잖아요. 아,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업 주가가 아직은 거래가 분산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내일 만약에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일 이 위꼬리 위에서 한 번 더 튀었다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단가를 낮추고 매도할 때는 아니고 5,900원 정도에서 매도를 걸어놓고 그렇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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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